저는 자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겟스맨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말 커요운 일을 하려고 되게 귀엽다 해서 커요운 리티리버가 유유자죠 수영을 하고 있어요 완전 물개처럼 자라는데요 사실 모든 강아지들이 물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엽게 생긴 리티리버는 유동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오늘 겟스맨과 함께 알아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리티리버 종류는 레브라드 리티리버와 골든 리티리버 두 마리입니다 두 종류예요 이 아이들의 유래는 영국의 스코트랜드 지역에서 유래가 되었다 하고요 이 레브라드 리티리버는 털이 되게 짧고 골든 리티리버는 이름 그대로 황금색 털이 막 찰랑거리는 이쁜 댕댕이입니다 사실 모든 강아지가 수영하는 걸 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곰이탱이 같은 시바견은 몸에 물 먹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목욕도 엄청 싫어해요 특히나 곰이나 탱이 모기 싫게 정말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리티리버들은 유난히 물을 좋아해요 이 리티리버가 목욕하는 영상을 좀 보면 이게 목욕을 하려고 막 그렇게 물을 뿌려도 피하기도 않고 비니치를 하니까 많이 즐기고 있어요 완전히 새신받는 사람 같아요 완전히 사람이에요 이렇게 리티리버가 물을 무서워하지도 싫어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리티리버라는 이름은 세수하는 자아라는 뜻이에요 응? 이게 무슨 뜻일까요? 이 되게 귀여운 이 코요미들이 반려동물이 되기 전까지는 수렵견으로 생활했어요 우리 그 집사가 총으로 야생오리를 빵 쏘면 그 오리를 찾아오는 개였던 거죠 만약 오리가 사냥중에 물에 떨어지면 그 물로 풍덩 리티리버가 뛰어 들어가서 오리를 물어와서 주인 앞에 내려놓았대요 이렇게 과거의 본성이 살아있어서 그런지 물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를 물어오는 본성은 수영 뿐만 아니라 공놀이 할 때도 발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동장에 나온 효리라는 이 레브라더 리티리버는 공 물어온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공놀이 하자고 하루종일 이렇게 집사를 괴롭힌다고 해요 여러분 리티리버를 키우시려면 아무래도 공을 많이 단죄하니까 좀 팔림을 많이 킬러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탱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리티리버는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겟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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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